퓨비츠 망하기 3달 전 종말이 다가온다 207 충봉 선생님 5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니? 1층 수월 1층씩 오를때마다 꿀에가 합격식 뻗는거임 와 완전 블루오션 와 스펀지밥인가 솔직히 신규 플랫폼에 빨리 들어가서 치고 오르는거 못 참을거 같은데 근데 그래봤자 어차피 기존 시청자 있는 사람들이 올라가지 가면 어차피 다 내사람들이 있을건데 다 내사람들이구만 근데 사실 고래는 모두가 아침에 돈가스로 인해서 한꺼풀 벗겨졌는걸 어 고소를 더글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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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충돌강타 말도 나온다 왓츠어 가나요? 왓츠어 가나요? 조짓다 그렘린이 왓츠어 가나요? 충돌강타 말도 안 보낸다 피우기 아직 3개월이나 남았는데 분위기는 내일 멸망이야 현실 부정 뭐 3개월 남았다 뿐이지 하영 선고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알아 날 가기 없잖아 아 잘 못 썼잖아 젠장 무수한 눈물의 향영 무슨 축제가 벌어지고 있나요 눈물 축제다 귀가잉님 6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어차피 2주 뒤에 크리스마스네 뭐네 하면서 다 까먹고 모두가 올해 크리스마스에도 풍자라서 빡쳐 있느랴 트위치 코리아따위 신경도 안쓸거인 일단 나부터 선실 지배 교훈 선실 지배가 낫나 교훈이 낫나 교훈 받다주 눈 피져봐 아 어 엄청난 눈물들로 인해 이게 눈물이 앞을 가린다는 뜻이구나 정말로 눈물이 앞을 가리고 있어 안 보여 킹그모상 어째서 눈물이 눈물 하나 흘리려면은 방송 몇 번 봐야 되지 10초에 10포인트 10초에 10초에 10분에 몇 포인트지 안녕하세요 중괄호님 오늘은 와처로 가장 정석인 추월마요로 심장 새끼 픽줄 다 터뜨려버렸습니다 특이점은 오늘 손에 쥔 카드가 총 6장이었습니다 역시 추월마요 수돗을 쓰더슬 무수한 눈물 무수한 눈물 rac 말살 명붙소 앞으로 두 달만 룬 12면체 모두 깔고 타면 안되나요 어차피 세기마린들 쓰레기 우물이라 싫음 포션 없어서 엘리트 무섭네 근데 맨날 어째서 눈물이 드립치는데 이거 어디서 나온거지 이거 어디서 본거 같긴 한데 정확히 어디서 봤는지는 기억이 안나 왜 옛날에 되게 많이 나왔던 진도 못 풀었다 주인공이 이세계가서 세개 구하고 돌아왔는데 아니지 그게 아닌데 겨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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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 모두 땡땡을 잊어버린거야 너희들 모두 땡땡을 잊어버린거야 너희들 모두 땡땡을 잊어버린다 음 어디가 원존제 모르겠네 바루히 내 평 수리검 아이 표리검이네 오졌다 음 맛있는 추월마요각이다 전투 참가 전투 참가 미리 지우자 제가 교훈이 선천 달기 전에 지워야돼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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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씨 공격카드 안왔을때마다 스탱 4개 올라왔어 손에 여친이름 적어놓고 안있겠다고 했지만 다 안찡이라 손에 땀이 나는 바람에 다 지워지고 기억이 안나서 눈물이 흘었다는 것은 너의 이름은 인가요 아니면 뜻들인가요 일단 아닌거 같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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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미노 나마에와 나마에와 내 놈의 이름은 이런 도시에 싫어요 두부버려 두부버려 와 길바 개쎄다 진짜 천신 써야되나? 에너지않 모자리 하겠지 안칠래 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오호호호호호 이럴거면은 교훈 괜히 지웠네 짱나네 교훈이란다 전투참가 괜히 지웠네 전투참가 바꿨어야 했는데 충돌강타 바꿀까 아니면 개시땜에 격분만 남기면 좀 에러 나는데 왓처로 개시데비안하면 진짜 골로감 구경 쩡 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기습 숭배 기습 숭배 천장도 숭배야 천장도 숭배야 숭배하지 않으려 했는데 사색 사색 필요 없지 않나 뭐고 이거 교훈격분 나오면 소지는거 아님 지습숭배 유튜브에 중바로라는 분은 버켓이 나타나도 그냥 덕분에 갈기신어인데 이분 중바로님과 보고 배우셔야 된 등 추월 거의 별로 배울거 없음 성급함? 교훈 땜에 안되겠네 어 괜찮네 충돌의 강타 쉽긴한데 없는게 더 좋지 츄츄 내 평 하나 더 있는게 낫지 않나 잘 모르겠고 잘 모르겠고 설치할 수 없음 응 네 작은 거 나 잘 모르고 잘 모르고 저는 아 네 어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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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딜 격분 회식에다. 나이스. 대주와. 형과의 대기조사는 반보전을 만져 버려야 합니다. 자이의 화났을 감사도 못하여 납세가 많습니다. 전화의 대기조사는 반복되게 됩니다. 오이 오잇? 아니 더 지우고 싶은데 뭐야 왓츠 백 백에 있는데 백에 안 베고 자네 캬 오우 진짜 달팽이 볼 때마다 역겹네 얘는 욕을 안 할 수가 없어 아니? 아루에게 남은 돈 다투를 해제님 만삼서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뭐 돈 받으면 좋긴 한데 어차피 아니에요 스위치가 문 닫은 거지 스윕이 문 닫은 건 아닌데 뭐 아무튼 하긴 뭐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중괄호가 2등 관절 부서진 딸팽이 관절 부서진 딸팽이 역시 추월바요 딸깍딸깍이 최고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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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지우면 되겠지? 츄츄츄 이건 구상이지 와씨 와씨 이익씨가 깬 이익씨 들더스 추억할게 와 내 체력 다운 이건 인생 이거 마요도 없는데 마요도 없는데의 뜻 마요 내놔 주억 안주네 진거 같은데요? 이겼나? 이겼나? 한 장만 더 지워줬으면 생각없이 돌리면 되는데... 이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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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첩이 복사가 된다고? 이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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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나?